홍자의 유동자산 청약 홍자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우아한 아무래도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모든 춤 동작과 머리 흔들림은 자신감과 매력을 발산해 관객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랑의 빛으로 마무리된 공연은 무대를 절정으로 끌어올려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홍자의 현재 총자산은 얼마일까요? 홍자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놀라운 자산을 보유한 스타로도 유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의 현재 총자산은 약 1.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공연 수입과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광고 계약, TV 프로그램 출연 및 기타 사업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을 포함합니다. 홍자는 견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유명 브랜드의 수많은 광고 계약을 끌어들였습니다.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까지 홍자의 출연은 브랜드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와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도 투자하여 그녀의 총자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자가 무대에서 5곡을 직접 공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재능과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홍자는 현재 가장 높은 공연료를 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이벤트 주최자들에 따르면 홍자를 무대에서 직접 5곡을 공연하도록 초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만 달러입니다. 이 비용에는 무대 장치, 조명, 금향 및 기타 기술 요구사항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주최자와 관객들의 관심과 기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홍자는 항상 고품질의 공연을 선사하여 팬들을 절대적으로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그녀의 공연은 항상 매진되고 전문가는 물론 관객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홍자의 멋진 공연은 그녀의 강력한 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인상적인 자산과 높은 공연료를 가진 홍자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끄림없는 노력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며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녀의 위치를 바꿔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렬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음악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발라드부터 신나는 곡까지 홍자는 수천 명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은 그녀의 최신 히트곡인 달콤한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깊은 가사로 이 곡은 곧바로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모든 관객이 음악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어서 홍자는 당신을 사랑하게 해줘부터 달빛 아래 약속까지 익숙한 곡들을 진심과 뛰어난 기술로 선보였습니다. 홍자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우아한 아무래도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모든 춤 동작과 머리 흔들림은 자신감과 매력을 발산해 관객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랑의 빛으로 마무리된 공연은 무대를 절정으로 끌어올려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홍자는 견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유명 브랜드의 수많은 광고 계약을 끌어들였습니다.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까지 홍자의 출연은 브랜드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와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도 투자하여 그녀의 총자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주최자들에 따르면 홍자를 무대에서 직접 5곡을 공연하도록 초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만 달러입니다. 이 비용에는 무대 장치, 조명, 금형 및 기타 기술 요구사항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녀의 공연은 항상 매진되고 전문가는 물론 관객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편은 홍자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가 공연할 때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오직 음악과 진정한 감정만 있는 곳으로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공염며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적인 표현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팬들은 공연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조명, 금형, 홍자가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한 관객은 말했습니다. 또한 홍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을 칭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홍자는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 보입니다. 모든 춤 동작과 노래 한 소절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어요. 라고 다른 팬이 말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홍자의 6월 공연은 주목할 만한 음악 이벤트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강력한 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기회였습니다. 인상적인 자산과 높은 공연료.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홍자는 한국과 국제음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에서의 비상 вой명을 시작합니다. 이번이 제공은 전히 바탕으로 홍자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승우에서의 연일을 시작합니다. 규모의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상의 정보가 높이가 발생하기까지 하지만 이제 전형을 시작합니다. maths이 흥미가 에러 갈수록 그녀는 부정용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